네? 밖에서는 형이라고 불러도 돼 어떻게 그래요? 괜찮다니까 어릴 때부터 친척 집에서 지냈다며 외로웠겠다 형처럼 생각하고 지내 네 주헌 형 귀엽네 제가 좀 귀엽긴 해요 우리 밥 먹고 영화 보러 갈래? 네, 좋아요 이번에 새로 개봉한 공포영화 그거 봐요 엄청 무섭대요 가족이 없던 내가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 어딨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 있으나? 고맙다고 생각해 엄마가ції 오늘도 공포영화 또 가고 themes 에라엑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